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을 통해 주민설문을 돕기 위한 안내자료를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자료는 종합운동장 동측 1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행하는 주민설문조사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며, 설문조사의 결과 및 정비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계획안 수립 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설명은 계획의 개요, 설문조사지 작성 안내, 사업 시행 방식 비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주민설문조사는 2020년 3월 수립된 2030년 안양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종합운동장 동측 1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약 9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설문조사 내용은 주거 및 상가 실태조사, 사업지구 주민의견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등 3가지 주제에 관한 항목입니다. 정비사업의 수행 절차입니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단계를 추진 중으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 여러분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드리고, 주민공남과 관계기관협의, 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202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지 작성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정비계획을 위한 설문조사로서 정비계획 수립 후 파기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수집사항에 대한 동의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주 및 세입자 가구의 세대주께서 작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내부에 동봉된 회수용 봉투에 담아 기재된 장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근처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우편비용 없이 전달되며, 설문조사기간은 오는 11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응답자 일반사항은 소유주 및 세입자분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소유하시거나 거주 또는 영업하고 계신 물건에 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기재 부탁드립니다. 1번부터 5번 항목은 주거 및 상가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세대주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둘 다 해당되시는 분은 모두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 6번부터 10번까지의 항목은 정비사업에 관한 찬반 여부 및 재개발 완료 후 재입주 또는 재영업을 희망하시는지에 대한 사항과 정비계획 수립 시 참고하기 위한 계획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로서 의향과 희망하시는 답변 순서대로 3순위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11번에서부터 16번 항목은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선호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7번부터 18번 항목은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 방식은 추후 정비구역 지정 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나, 먼저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희망하는 방식과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어서 응답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첫 장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방식 비교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행정 절차 이행 과정 중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서는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이 공공시행 방식으로 시행되어 2016년 입주하였으며, 소곡지구 재개발 사업이 민간 시행 방식으로 시행되는 중으로 2021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내용을 청취하여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설문조사에 참여하시어,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